연습생 위시걸스입니다. 보아도 봐도 저극이 안 돼. 너무 예뻐. 너무 잘하고. 자, 오늘은 네 곡을 준비하셨다고. 네. 오마이갓, 첫 번째 무대 어떤 무대로 시작하나요? 네, 저희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저희 막내 채희의 솔로 무대인데요. 채희씨가 간단하게 소개해줄 거예요. 레츠고!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곡은 저의 솔로우깅 시스틴이라는 곡인데요. 시스틴은 제 나이대를 기반으로 만든 곡이에요. 제 나이대에 겪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사춘기스러운 감성을 담은 곡이니까요. 들으시면서 잘 공감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너무 급했다. 제가 너무 급했다. 멤버 소개하고 팀 소개하고 그리고 채희씨 무대로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SAI테인먼트 연습생 위시걸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시걸즈의 리더 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시걸즈에서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카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청량함을 맡고 있는 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시걸즈의 막내 마스코트 채희입니다.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위시걸즈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수안입니다. 자, 이제 팀 소개도 끝났겠다. 우리 첫 번째 막내 채희님의 무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한번 놀아볼까? 네. 그리고 관객분들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럴 때 소리도 한번 질러주고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녀들의 무대가 궁금합니까?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합니다. 레츠고! 네.